드디어 5과목 마지막 챕터입니다. 암호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션은 암호 기술입니다. 일단 암호의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암호라는 건 비밀 정보 교환의 수단으로 문서의 내용을 원하지 않는 제3자가 판독할 수 없도록 다른 글자나 숫자, 부호 등으로 변경한 기호를 말합니다. 암호학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문서를 해독 불가능한 형태로 변형하거나 그 반대의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원리나 수단, 방법 등을 취급하는 학문을 암호학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암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암호 관련 용어를 알고 있어야겠죠. 첫 번째로 평문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문장을 평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암호문은 평문에 암호화를 적용한 거고요. 암호화라는 것은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꾸로 복호하는 암호문을 평문으로 변형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흔히 돌아오는 걸 복귀라고 하잖아요. 이 복귀할 때 복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키는 암호화나 복호화 과정에서 필요한 매개변수를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다음에 인증과 인가가 있는데 이거는 많이 봤던 단어죠. 송신 측에서 제시한 신분이 타당한지 수신 측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인증입니다. 검증, 인증,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죠. 다음에 인가는 인증을 통해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며 어떤 자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지 설정하는 과정이다. 인가는 권한입니다. 인증은 검증이고요. 자음이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정보가 갖추어야 할 기능으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모르는 단어들이 아니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 봉쇄까지 총 4가지의 기능을 정보가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암호 시스템의 분류입니다. 먼저 시대별 암호. 일단 고대, 기계, 근대, 현대로 넘어오고 있는데요. 고대 암호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사용된 암호라고 되어 있어요. 방식은 전치, 치환, 대치의 원리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 암호. 1차 세계대전 말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사용되던 암호로 기계의 장치를 이용하는 암호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용하는 암호로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으로 되어 있죠. 현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복잡한 계산을 통해 생성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고대는 직접 계산, 기계 암호는 기계장치로 계산, 근대는 컴퓨터를 이용한, 현대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복잡하게 계산을 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암호는 크게 블록 방식과 스트림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에 나옵니다. 일단 블록 암호는 평문을 일정한 단위로 나눠서 블록이죠. 단위마다 암호화 과정을 수행해서 암호문을 얻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력 블록의 각 비트는 입력 블록과 키의 모든 비트에 의존한다고 써있고 블록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고 써있고요. 기호의 삽입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암호화 과정에서의 오류는 여러 변환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 파급력이 크다고 되어 있고 블록 암호는 구현이 용이하며 혼돈과 확산 이론을 기반으로 설계된다고 되어 있어요. 혼돈하고 확산이 뭐냐? 혼돈은 암호문과 키 사이의 관계를 숨기는 거고요. 확산은 암호문과 평문 사이의 관계를 숨기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블록 암호는 DS, SED, AES, ARIA 이런 것들이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스트림입니다. 스트림은 비트나 바이트 단위로 암호화를 합니다. 작고 빠르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컴퓨터 능력이 적게 사용되는 환경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고요. 알고리즘 구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대요. 한 비트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류 발생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위쪽에서는 파급력이 크다고 되어 있었죠. 다음 스트림 암호의 키는 공개될 수가 없고 한 번 사용된 알고리즘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난수와 같은 초기값을 발생시켜서 평문과 XOR 연산을 통해서 암호화한다고 되어 있고요. LFSR, RC4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전에 시대별 암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이 고대고요. 그 다음이 기계였고 그 다음이 근대였고요. 그 다음이 현대였는데 일단 기계는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되고요. 근대랑 현대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암호를 만들어내는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컴퓨터를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고대는 직접 계산을 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기에서도 실제로 문제를 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 치환, 대치 방식의 암호는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전치 암호는 문자들의 나열 순서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위치만 변경을 하기 때문에 평문과 암호문의 사용 문자가 1대1로 대응되고 문자 집합 역시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트랜스포지션이라는 문자열을 전치 암호화하는 경우에요. 일단 4개의 블록으로 평문을 나눕니다. 이거는 무조건 4개는 아니고요. 아마 문제에서 제시를 하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4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4개의 블록으로 나눴어요. 이 오른쪽은 좀 남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1342의 순서로 위치, 는이 아니라 를이에요. 죄송합니다. 위치를 변경합니다. 1342는 원래 1, 2, 3, 4일 텐데 여기서 3을 이쪽으로 옮기고 2를 마지막으로 옮기라는 소리죠.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문자열이 이렇게 바뀌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블록을 다시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문자집합, 개개의 문자를 봤을 때 문자집합은 동일하죠. 개수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1대1로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위치를 바꾸는 경우에요. 다음은 치와 나머입니다. 평문에 나타난 문자들을 다른 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죠. 서로의 문자집합과 대응치가 다를 수도 있죠. 모든 전치 암호는 치환 암호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관계는 서로의 위치를 바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문자를 바꿨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환 암호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대치 또는 대입 암호에요. 평문에 나타난 문자들을 다른 함수 등을 사용해서 문자나 기호로 대치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일단 치퍼라는 문자열을 대치 암호화하는 경우에요. a를 1로, b를 2로, 그 다음에 z까지를 26으로 대응해서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c는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는 9구요. 알파벳 순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16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함수식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임의로 제가 만들어둔 거에요. 훨씬 복잡하겠죠. 5를 더합니다. 그럼 여기 5가 이렇게 더해졌죠. 그 다음에 계산된 수에 대응되는 알파벳을 매칭합니다. 8번째 글자, 14번째, 21번째, 13번째, 10번째, 23번째 문자를 각각 갖고 와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자에서 5칸씩 오른쪽으로 넘어간 문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거를 이제 도식화 시킨 겁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암호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고 써있는 거에요. 아핀 암호, 카이저 암호, 선형 암호 이런 식으로 암호를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암호화 알고리즘이에요. 본격적으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단방향 암호화입니다.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수행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되기 때문에 단방향 암호화에요. 주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시 함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시 함수라는 것은 이미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 데이터로 해시 값이라고 해요. 변환시켜주는 함수를 말합니다. 입력 값의 길이가 달라도 출력 값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암호화를 하고 해시 함수를 사용하고 해시 함수는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 결과를 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볼게요. 동일한 값이 입력되면 언제나 동일한 출력 값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죠. 데이터의 암호화, 무결성 검증을 위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무결성 검증입니다. 동일한 값이 입력되면 동일한 출력 값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입력한 값이 기존에 입력했던 값과 같은 값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결성 검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시 함수를 이용한 암호화 알고리즘은 이 정도가 있어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실제 문제에서는 설명보다는 이 항목들이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이 있네요. 넘어갈게요. 양방향 암호화가 나왔습니다. 암호문을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화된 암호문을 그러니까 평문을 암호문으로 또는 암호문을 평문으로 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대칭키와 비대칭키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칭키와 비대칭키는 둘 다 서로 장점 단점이 비교되는 요소들이에요. 일단 대칭키는 대칭이죠.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칭키예요. 통신하기 전에 키를 분배하고 모두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비밀리여야 된다. 변함 방식에 따라 블록 암호화, 스트림 암호로 구분된다. 앞에서 방금 이야기를 했죠. 비밀키, 대칭키, 개인키, 단일키, 암호화 방식이라고도 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비밀, 동일, 그 얘기예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DES랑 AES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빠르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열쇠랑 달리 여는 열쇠랑 잠그는 열쇠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암호화, 복호화라는 것은 문을 열고 잠그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속도가 빠른 이유는 두 개의 키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키를 사용해도 바로 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공개키 할 때는 다른 방식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알고리즘이 단순하겠죠. 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비교적 파일의 크기가 작다고 되어 있고요. 대신에 대칭키 방식의 단점은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많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키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키만 공개가 돼도 이 키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키를 전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키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아래에 공식도 나와 있고요. 이것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이번에는 공개키 방식입니다. 대칭키 방식과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달라요. 여는 키랑 잠그는 키 모양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죠. 암호화 키는 공개하고 잠그는 키는 공개하고 복호화 키는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다시 푸는 키만. 그래서 공개키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키, 공용키 방식으로 전자 서명 같은데 적합하다고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 나와 있죠. 공개키 방식의 장점은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적어요. 하나는 줘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이 N개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단점은 속도가 느려요. 복잡하고요. 비교적 파일의 크기가 크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대칭키와 대응되는 개념이죠. 다음으로는 공개키 기반 구조, PKI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보호 방식이라고 써 있는데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바탕으로 인증서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책 및 규칙 등을 총칭하는 걸 PKI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규칙. 공개키 정책 규칙. X509 방식이 있고요. BX509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X509 방식은 인증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기반으로 인증을 하는 거고요. BX509는 국가별, 지역별로 맞게 보완을 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사용자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김일성은 메시지 자체를 별도로 암호화해야 보장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이 세 가지가 기본이라는 거죠. 메시지로부터 얻은 일정 크기의 해시 값을 서명에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 비대칭적 공개키 암호체계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디지털 서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은 RSA라든지 EIG 어쩌고, 그 다음에 DSS 이런 것들, 타원 곡선 서명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쪽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로 DS입니다. 1975년 미국 NBS에서 발표한 개인키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NBS는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같은 곳인데, 나중에 NIST로 바뀝니다. 어찌 됐건 개인키 암호화 알고리즘이에요. 블록 크기는 64비트고요, 키 길이는 56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중요합니다. DS를 3번 적용해서 보안을 더욱 강화한 3DS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몇 시간 정도면 해독이 가능해졌다고 되어 있죠. 해독이 가능해졌다는 건 이건 더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된 게 이겁니다. 여기 Advanced라고 써 있죠. 2001년 여기서 발표한 개인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거예요. DS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블록 크기 커졌고요. 암호화 키 길이에 따라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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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AS128, AS1292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 RSA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지털 서명 기법으로 공개키예요. 이번엔 공개키 기반 서명 알고리즘 중 가장 먼저 실형화되고 보편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적절한 시간 내에 인수가 큰 정수의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공개키 암호화 기법에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소인수 분해예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암호화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자주 나왔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S2ED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을 했대요. 128 또는 256비트의 고정키를 사용하고요. 128이나 256비트의 블록을 암호화하는 블록 암호 방식이라고 써있고요. 16라운드를 통해서 암호화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 암호화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다음은 ARIA입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도해서 구현된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어요. 블록 크기, 암호화 키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경량, 환경 및 하드웨어 구현에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개발된 128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2ED와 함께 전자정부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용으로 보급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비슷한 게 위에 있었죠? 암호화 크기 128이랑 128, 192, 256. 여기 보시면은 AES랑 같잖아요? 크기랑 이런 것들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미국에서 개발한 거고요. AES는 그리고 ARIA는 우리나라가 개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가 다르죠? 넘어가서 ECC입니다. 타원 곡선과 임의의 곡선과의 교점 연산에서 정의되는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암호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산대수 문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타원 곡선, 이산대수 이런 말 나오면 ECC라고 보시면 돼요. 타원 곡선 수식에 의해서 정의되는 특수한 가산법을 기반으로 암호화 복구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원 곡선 암호 방식의 안정도는 키 길이의 증가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한다. 전자 서명 알고리즘에 사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는 프로그래밍에서의 암호화 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하드 코드된 암호화 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암호화 키가 프로그램 소스의 상수 값으로 직접 적혀있다는 얘기예요. 비밀번호 같은 게 프로그래밍 코드 안에 직접 적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코드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패스워드도 함께 유출이 되겠죠. 함께 유출돼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암호화 키는 별도로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거나 매번 입력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드 코드의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무선 PKI. PKI는 공개키 정책이었죠. 고려사항 보겠습니다. 모바일 기기에 제한된 입출력 장치와 네트워크 자원 전원 공급 장치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비교적 처리율이 떨어지는 모바일 기기에서 인증서예요. 죄송합니다. 인증서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CPU와 메모리의 처리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PKI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WEP입니다. 무선 통신 초기에 널리 사용된 와이파이 보안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선 랜에 연결된 기기와 AP가 서로 주고받는 패킷을 64 또는 128비트로 암호화를 합니다. 공격에 취약하다고 되어 있죠. 보안성이 약하다 같은 말이에요. RC4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WPA가 나왔네요. WEP의 문제점을 보완한 2003년 와이파이 보안 표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킷을 256비트로 암호화를 한다고 되어 있죠. 무결성 체크 기능이 추가됐고요. 무결성 프로토콜이 추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WPA2에요. 조금 더 발전이 됐겠죠. AES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보안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다 강하게 데이터를 보존하며 암호 해독을 위한 작업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WPA-PSK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개인용이죠. 개인용 WPA로 T킵 또는 AES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보안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또는 이것 둘 다 쓸 수 있다는 뜻이죠. 128비트인 통신용 암호화 키를 만 개의 패킷마다 변경하는 훨씬 강화된 암호화 세션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WPA-EAP입니다. 사용자가 연결을 요청하면 AP에서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Reduce 인증 서버에서 연결을 허가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WPA는 T킵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WPA2는 AES를 사용하고요. WPA-PSK는 이게 Personal Key의 약자일 거예요. 개인용 그 다음에 T킵과 AES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패킷마다 키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WPA-EAP는 이게 엔터프라이즈의 약자 같은데요.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